이번 시간에는 칼럼 타입에서 버리컬리 스케일드 유니폼리 스케일드 슬라이딩을 각각 선택해 칼럼 타입에 따라 칼럼 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일러스트레이터 강좌 76에서 칼럼 타입 리필링을 선택하여 칼럼 그래프를 오브젝트로 장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과정을 따라하기 위해 칼럼 그래프 툴을 선택한 후 데이터 창에 지금 보시는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예제와 동일한 칼럼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칼럼 그래프를 만들었다면 칼럼 그래프를 디자인할 물이 흐르는 수도꼭지 그래픽이나 또는 세로로 긴 형태를 갖는 그래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그래픽 오브젝트는 컨트롤 주위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패스 오브젝트가 그룹되어 있는 수도꼭지 그래픽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그래프, 디자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래프 디자인 대화 상자에서 뉴 디자인을 클릭한 후 리네임을 클릭합니다. 그래프 디자인 대화 상자에서 네임에 워러 탭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그래프 디자인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그룹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더블클릭해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그래프, 칼럼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래프 칼럼 대화 상자의 추주 칼럼 디자인 영역에서 워러 탭을 선택합니다. 칼럼 타입은 머리컬리 스케일드를 선택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레전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테잇 레전드 디자인을 체크해도 되고 체크를 해제해도 됩니다. 칼럼 타입 머리컬리 스케일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옵션은 비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칼럼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수도꼭지가 그래프의 데이터 값에 맞게 세로로 늘어나도록 칼럼 타입, 머리컬리 스케일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데이터 값에 따라 수도꼭지 그래프의 형태가 원래 수도꼭지 그래프보다 왜곡되어 보입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더블클릭해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그래프, 칼럼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래프 칼럼 대화 상자의 추주 칼럼 디자인 영역에서 워러 탭을 선택합니다. 칼럼 타입은 유니폼리 스케일드를 선택합니다. 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옵션은 비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칼럼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원래 그래픽이 갖고 있던 그래픽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수도꼭지가 그래프의 데이터 값에 맞게 늘어나도록 칼럼 타입 유니폼리 스케일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원본 그래픽의 비율을 왜곡하지 않고 데이터 값이 큰 그래프 막대는 수도꼭지를 크게 그리고 데이터 값이 작은 그래프 막대는 수도꼭지를 작게 만듭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더블클릭해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그래프, 칼럼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래프 칼럼 대화 상자의 추주 칼럼 디자인 영역에서 워러 탭을 선택합니다. 칼럼 타입은 슬라이딩을 선택합니다. 로테잇 레전드 디자인은 체크해도 되고 체크를 해제해도 됩니다. 칼럼 타입 슬라이딩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옵션은 비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칼럼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칼럼 타입 슬라이딩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도꼭지 그래픽의 비율은 동일하며 데이터 값의 크기에 따라 물줄기의 길이만 더 길게 또는 더 짧게 만듭니다. 칼럼 타입을 슬라이딩으로 선택하면 그래픽에서 비율을 유지해야 할 부분과 길이를 늘려도 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수도꼭지나 바닥 부분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늘려도 시각적으로 크게 지장이 없는 물줄기만 늘리거나 또는 줄입니다. 칼럼 타입에서 vertically scaled, uniformly scaled, 슬라이딩을 각각 선택해 연도별 수도 사용량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든 멋진 통계 그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흑백 그래프보다 그래프의 콘텐츠를 잘 반영하는 그래픽을 그래프 디자인으로 등록해 사용하면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통계 그래프는 여러분의 프리젠테이션과 보고서를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흑백의 막대로 구성된 칼럼 그래프 대신 그래픽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칼럼 그래프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ס렛!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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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클럽 정도가 되었지 않 ValueV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